안녕하세요. 배우 유호원입니다. 네, 진구씨 초대로 오게 됐는데요. 영어 원라인 많이 사랑해주시고, 진구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호입니다. 저는 진구 오빠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원라인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 안해도 아시겠지만, 동이형 응원하러 왔고요. 제가 찍을 때부터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형이랑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 이미 보고 온 분들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영화 정말 대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동이형도 많이 예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박병원 선배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온라인, 우리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원라인 촬영 때부터 정말 재밌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왔고요. 오늘 재밌게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재밌는 입소문 많이 내겠습니다. 온라인 화이팅! 자, 온라인 영화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온라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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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